달교를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원은 꽃 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의 신상 다육들 이렇게 많이 하차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신상 다육들 소개해드리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의 이름은 1분이 없죠. 아우 세상에 러블리 로즈가 지금 직경 8cm포트에 5개가 합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러블리 로즈는 저는 러블리 로즈는 쌍두 정도는 괜찮지만 3도 이상 군생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름답지 않아요 군생이 합식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경 8cm포트에 5개의 러블리 로즈가 신겨져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게요? 제가 이거를 대충 예측을 했죠. 아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 가격 7,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가 수량을 이 정도 지금 2박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러블리 로즈 갖고 뭐 하시죠? 아 다시 나갖고 바쁘시죠? 어머 세상에 어떤 것들이 6개가 들어있기도 하네. 자 여러분들 이 러블리 로즈 지금 포트가 기본적으로 8cm포트에 5개의 러블리 로즈가 들어가 있는데 쬐끄만한 애기가 1개씩 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5개가 모두 다 균일한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얘는 여기 얘는 이렇게 생겨점을 살짝. 어우 이 녀석 같은 게 굉장히 잘생겼죠? 랜덤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상공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러블리 로즈 합식 보여드려요. 크고 작고 사이즈 차이는 있지만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얼굴 하나가 얼마? 2,000원 2,000원 2,000원으로 판매되는 이 러블리 로즈가 지금 한 포트에 7,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이즈는 약간 크고 작고 같이 합식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러블리 로즈는 오류 한몸 군생 전 못 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요건 여러분 합식이에요. 합식 러블리 로즈를 오두를 얼마에 7,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 아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꽃나리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요 러블리 로즈가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 좋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러블리 로즈 가지고 여러분들 아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렌지 에보니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렌지 에보니 생각 같아 이름이 딱 주는 그 느낌이 약간 오렌지빛,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에보니인가 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느낌이면 우리가 마리아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은석은 약간 연두빛이 약간 연두빛이 있는 그런 색감 가지고 있어요. 오렌지 에보니입니다. 7.5 폴분에 신겨져 있고 대략 사이즈는 7에서 8cm 정도의 사이즈감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뒷면에 붉은색 라인을 가지고 타고 내려가고 있네요. 보통 요런 색감에 달고는 뭐 한스 에보니라든가 아니면은 코듀로이 그다음에 립스틱 정도가 색감은 이뤄요. 색, 이뤄요는 뭐야. 색감은 이런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 코끝이 살짝 뒤로 넘어가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코끝을 갖고 있는데 얘는 에보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위로 쭉 뻗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네요. 요 가격도 너무 좋아. 요런 애기들 거리대에서 하나 딱 키우고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눈 맞춤하면서 신나겠죠? 다부댁은 골랐어요. 다부댁은 저 아기 딱 가져가겠다고 지금 촬영하면서 다부댁 찜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가격 너무 좋습니다. 5,000원 요런 아가 어머 얘는 뭐야.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적어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랜덤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다육식물을 도전을 해. 어떤 특정 다육식물의 도전을 딱 도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정직한 아가부터 사는 거예요. 얘가 딱 오렌지 에보니의 딱 그 느낌. 딱 그 잘생긴 그 얼굴로 시작을 하시고 하나를 더 드릴 때 그때는 약간 변이가 있어. 어우 재밌겠네. 그 다음에는 약간 변이 있는 아가들을 드리는 거지 맨 처음부터 내가 모르는 아가를 키울 때 변이, 그 다음에 약간 몬스터 요런 애기들을 키우면 어떤 모양으로 크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장 정직한 얼굴로 먼저 시작합니다. 오렌지 에보니 7.5 풀분에 신겨져 있는 요다육이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색대비가 색대비가 너무 좋다. 오른쪽은 연두, 왼쪽은 빨강. 다음은 솜니엄 가격은 1,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솜니엄은 제가 다육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솜니엄, 솜니엄, 솜니엄 했었어요. 전 솜니엄이 뭔가 검색.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는 제가 살 엄두도 안 냈어요. 근데 요아가 지금은 여러분 얼마? 만 원에 품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명품 다육이가 요즘에는 7.5 풀분에 만 원대로, 2만 원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공간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도 덜한 그런 사이즈, 그런 가격으로 여러분께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7.5 풀분에 신겨져 있는 솜니엄 명품 다육이. 새빨갛게 물이 드는 모습이 정말 매력있는 다육입니다. 손톱 끝도 또 빨갛게, 입장 전체도 붉은 톤으로 들어오는 솜니엄이죠. 솜니엄 가격 여러분 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아가는 거리대에서 포인트 다육이가 될 수 있는 붉은 색감을 갖고 있으니까 창 다육도, 그 다음에 붉은 색 다육도 키워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건강한 솜니엄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솜니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붉은 계열의 다육들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솜니엄이 막 무너졌다 이런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고가에서 주변에 없었었나? 7.5 풀분에 솜니엄. 요에게 하나 더 사고 싶다. 음 이쁘다. 약간 변이가 있어요. 약간 변이가 있고 불규칙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솜니엄은 진짜로 중대품은 못 샀어요. 그리고 꽃나리 다육에서 이렇게 소품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 도전을 했는데 요번에 저는 하나 더 도전하겠습니다. 7.5 풀분에 붉은색 솜니엄 가격은 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알리앙스 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예쁘다. 잘생겼다. 요 다육은 직경 8cm포트에 신겨져 있는데 생장점 주변으로부터 로제트가 굉장히 빡빡하게 생겨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요즘에는 요런 요런 느낌의 다육들이 있잖아요. 제가 실루엣 그다음에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름을 잊어버렸어. 직경 8cm포트 전후로 사이즈를 해가지고 요런 빛감이 나는 다육이 요런 느낌의 다육들을 키워서 같이 비교도 좀 해보고 싶고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요 알리앙스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지금 요즘에 수집을 하는 딱 고런 느낌의 입장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실루엣에 완전 반했거든요. 근데 얘가 실루엣하고 느낌이 살짝 비슷해. 실루엣보다는 살짝 입이 좁아요. 그런데 여기서 느낌이 지금 실루엣하고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입장에 아주 살짝살짝 변이들이 한두 줄씩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살짝 살짝 줄금이 가있죠. 쟤도 줄금이 살짝 가있죠. 너는 내꺼. 너는 내꺼지. 이렇게. 그리고 또 볼까요. 이렇게 이쪽에도. 아주 살짝살짝 기분 좋은 줄금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게 요 알리앙스에요. 그래서 한쪽 부모가 변이가 있었던 베리 종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봐요. 알리앙스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연봉 큰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웬일이야. 꽃밭이다. 예쁘다. 아우 세상에. 저는 연봉 참 좋아합니다. 연봉이 저를 안 좋아해서 그렇지. 저는 연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봉 금 당연히 좋아하겠죠. 저는 이 연봉이 키우나가가 아니에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봉한테는 제가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들 다육식물을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밀려요. 그 다육을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심리전에서 밀린 다육이 있는데 연봉 그 연봉은 제가 조금 실패를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여기가 이 연봉.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볼 때마다 예쁨을 제가 드립니다. 어우 그런데 이 연봉 금 여러분들 가격대가 거해서 연봉 금 군생은 못 키웠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란다 그 다음에 키팅장에서 요요석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컨디션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입코가 되었습니다. 7.5폴분에 숨겨져 있는데 상단에서 보면은 얼굴 사이즈가 거의 8에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지금 이렇게 키워놓은 이 연봉 금을 지금 여러분 10,000원 요거 강추 나무떼기 좋아하니까 강추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다.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어우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가격도 좋네. 퍼플 샴페인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다. 이게 제가 조금 큰 걸로 뽑아볼게요. 여러분께는 랜덤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 차이는 있습니다. 요 포트는 직경 10cm 포트에요. 직경 10cm 포트에 여기 넘쳐난 다음에 얘는 지금 요와가는 대략 14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샴페인은 여러분 저는 퍼플 샴페인 화이트 그린 요런 애기들 솔직히 구별 조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요 퍼플 샴페인은 요 녀석은 색감 자체가 아주 그냥 진한 보랏빛으로 그렇게 물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요거 가격대가 너무 마음에 드네. 샴페인 특유의 각진 모습 얼음 각각 같은 그런 모습하고 약간의 백분감이 지금 이렇게 있죠. 퍼플 샴페인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되게 영원한 사랑 멀로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예쁜 아가가 신상 신상 도착했습니다. 이 먼노는 여러분 지금도 액땡땡에 가면 상위 검색어 그 다음에 판매 상위 판매 순위에 항상 랭킹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먼노를 지속적으로 사량을 해주고 계신데 먼노는 여러분 한두 개 키워서는 한두 개 키워서는 안됩니다. 왜냐고요? 얘도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색을 딱 내줄 때가 되면 한 2년 정도는 키워야 색을 내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하나 또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남들이 색을 내놓은 거를 값을 더 지불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먼노는 그냥 저축하듯이 먼노도 저축하듯이 그렇게 모아놓는 게 바로 이 먼노 되겠습니다. 책경 10cm 포트에 신겨져 있고요. 먼노 가격 6,000원인데 여기서 둥글둥글하니 색감이 벌써 이렇게 아우 쟤는 뭐야 엉덩이 밑에 얘기도 있어. 아우 도대체 왜 집에 있는 내 얘기들은 새끼를 그렇게 안 놔주는 거야? 이 얘기는 지금 물이 들려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보세요. 얘도 얘도. 아우 신기해. 너무 예쁘다. 이 먼노 가져가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색감 분홍분홍하게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먼노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예쁘다. 잘생겼다. 레드콘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세상에. 저는 처음에 보고 에케문 스톤인 줄 알고 어머 에케문 스톤 사이즈 좋다. 이랬는데 세상에. 레드콘이 5,000원이래. 에케문 스톤도 요즘에는 이 가격대 아닐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이 레드콘은 레드콘은 어머어머 너무 잘생겼다. 이 레드콘이 여러분 가격대가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진짜 가격대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사이즈는 빵대기처럼 이렇게 딱 커졌는데 가격은 어우 가격은 내려갔어. 어우 얘는 진짜 물반응 너무 잘했다. 7.5 풀분에 신겨져있는 요 레드콘 가격이 여러분 5,000원이에요. 너무 좋죠. 어우 이쁘다. 요런 거 떼굴떼굴한 요런 애들이 진짜 달달달달 무거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요 애기는 근데 키울 수도 있고 묵힐 수도 있는 딱 그런 컨디션이에요. 어우 정말 예쁘죠. 잘생겼죠. 상공에서 제가 요즘에 예쁜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색이 엄청 예쁘게 든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건강미가 이렇게 한몫을 또 차지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나중에 또 다른 그런 어떤 기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요렇게 여러분들 표현대로 싱싱하니까 예쁘네 이런 거 엄청 싱싱해요. 요 레드콘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퓨어러브 6,000원 어머 이쁘다. 여러분 제가 퓨어러브 진짜 많이 소개해드려요. 그런데 요번에 지금 이코드에인 요 퓨어러브는 오 지금 보세요. 퓨어러브가 무거워가는 색감은 요런 색감이에요. 다른 다육들처럼 새빨같게 새까맣게 이렇게가 아니라 얘는 아이보리 배치로 생장점 주변에 약간 비누 깎아 놓은 것 같은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먼저 물이 들어오는 게 퓨어러브입니다. 손톱이 정말 극적으로 생겼죠. 손톱에 마치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러브. 제가 처음에 퓨어러브를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생장점 주변에 그 왜 비누 깎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아이보리 색감이 너무 좋았는데 평가 자체는 얘가 가격대가 너무 높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대도 너무 착하게 7.5 풀분에 신겨져 있는 요 다육이 지금 가격 6,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퓨어러브는 요즘에 요 사이즈는 다 6,000원 정도에 판매를 해요. 외두는. 근데 외두가 요 화분을 넘쳐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성장세가 아주 좋아서 물두는 모습이 못 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에 나가고 요 지금 퓨어러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지나면 예쁘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컨디션까지 묵어져 있는 아가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뭐 요것도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 그런 색감을 갖고 있는데 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장점 주변부터 생장점 주변부터 비누를 깎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예쁜 아이보리 색감으로 묵어가는 게 바로 퓨어러브입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양미 이 병양미가 매력이 뿜뿜한 저는 요 다육이 퓨어러브 요번에 입고된 녀석들 지금 색감 굉장히 예쁘게 지금 묵어가는 고로나가들 지금 입고가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색감 예쁘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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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퓨어러브는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너네 이름이 뭐라고? 마타? 마타 군색 어머 제가 마타는 가격이 그래서 얼마야? 8,000원 마타는 제가 소형 포트에 있잖아요. 그 소형 포트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요 요석이 세상에 7.5 풀보다 얼굴이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머어머 얘는 제가 여섯 개짜리를 집었어요. 모든 분들께 얼굴 촉수가 여섯 개가 있는 아가가 갑니다. 가 아니라 3도 이상으로 가는데 얘는 지금 제가 쪄끄만 저 애기까지 촉수를 제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 요석 지금 마타 군색은 7.5 풀분에 이렇게 신겨져 있는데 어 저 요 애기 얘가 마타가 무슨 색으로 드냐면 진보랏빛으로 물이 들고 약간의 백분감이 조금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애기가 성장세에 있으면서 옥빛이 이렇게 드니까 제가 기억했던 그 마타랑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요아가도 무슨 색으로 드냐면 진보라 색감으로 들어요. 진보라 색감에다가 펄감이 강한 그래서 요 녀석들 5.5 종자포트에 판매를 했을 때에도 머리가 진짜 터져나도록 박터지도록 이렇게 자구 새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머어머 세상에 7.5 풀분에 그 얘기 거기서는 도저히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요렇게 7.5 풀분으로 갈아준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격은 8,000원 똑같아요. 똑같이 자 농장에서 자 수작업하고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가격은 8,000원 동일하네요. 마타 군색 저도 요 녀석 요번에 한번 또 도전하겠습니다. 이쁘다 마타 군색 8,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채널의 다육에서 정말 인기리에 판매가 됐었던 리얼레드가 외도로 돌아왔습니다. 가격은 6,000원 저는 원래 쌍두였구나 제가 키웠던 거는 쌍두였는데 그때는 가격대가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리얼레드 가격 얼마라고요? 6,000원 제가 리얼레드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께 그냥 자랑을 하도 많이 해갖고 얘는 여러분 진짜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구매해서 꼭 키워보세요. 이 리얼레드 얘네가 전체적으로 다 붉게 물이 들어오면서 형광 붉은색감이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여름에도 색이 안 빠졌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콩분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가 꽉 차가지고 뿌리가 꽉 차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색을 못 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얘가 지금 얼굴이 7.5 풀분에 심겨져 있어서 7에서 8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요요석을 어떻게 빡빡하게 심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못 크잖아요. 그럼 색을 색을 못 뺄 수도 있겠죠. 좀 잔인한가? 어쨌건 요요석이 이렇게 갖고 갔는데 막 자구로 뿜뿜 내주면 더 좋겠다. 요 7.5 풀분에 신겨져 있는 리얼레드 요번에는 얼큰이 외두로 얼큰이라고 하니까 뭐 10cm 아니에요. 여러분 8cm입니다. 7, 8cm 전후에 리얼레드 외두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진짜 여기에 있는 애기들 소개하는데 시간이 다 갈 것 같아. 세상에 이번에 신상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너무 예쁘네. 와와와 여기 여기 여기는 이번에는 마리오 마리오 가격은 15,000원 어머 어머 얘는 음 딱 보면 여러분 무슨 느낌 드세요? 너 젤리 다육이니?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입장에 짤똥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셨던 그 석영을 석영 있죠. 석영 석영을 빵빵하게 이렇게 넓혀서 살집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딱 얘처럼 될 것 같은 너무 잘생기고 반짝반짝한 이런 느낌이 진짜 얘는 옥을 옥을 보는 것 같아 옥을 잘생겼다. 이 로제트의 그런 비율들이 너무 예쁘게 잘생겼고 진짜 빡빡하게 빡빡하게 잘생겼고요. 단단해요. 육질이 엄청 단단하네. 얘는 직경 8cm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마리오 너는 나랑 하나 집에 가야 되겠다. 잘생겼다. 예쁘다. 제가 요즘에 젤리 다육에 다시 빠졌잖아요. 왜냐고요? 저는 사실 젤리 맛이 없었어요. 젤리 맛이 그냥 초록 맛이었어요. 나는 젤리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젤리가 굳어가니까 그게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색이 엄청 화려하게 그렇지 않거든요. 젤리 다육이는 기본적으로 연두빛 옥빛이 강하고 펄감이 강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물이 든다 하더라도 보통은 주황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붉은색으로 가긴 하지만 보통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갖고 저는 그냥 밋밋했었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젤리를 그렇게 좋아해. 엄마 왜 좋아? 엄마는 그 옥빛이 좋대요. 연두빛. 저희 엄마가 그런 빛감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젤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독특하죠? 저희 엄마 취향 독특해. 요 마리오 직경 10cm 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레종 엄마 레종 가격이 얼마? 만원 사이즈 엄청 커. 제가 약간 붉게 물든 아가를 주고 골라볼게요. 직경 10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요 레종 세상에 이 레종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품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요 레종이 요 10cm 포트에 담겨가지고 잎을 피지를 못하고 있네요. 요하간에 빨리 구추를 해줘야 돼요. 네 요 다육은 지금 보니까 직경 12에서 14cm 정도 포트에 딱 심어주면 딱 이 얼굴을 좀 펴갖고 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네요. 자 오늘 레종도 레종도 저랑 같이 집에 갈 겁니다. 레종 가격이 여러분 만원이에요. 레종 같은 경우에도 아주 붉게 물이 드는 다육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레종은 이제 물들기 전에는 약간 진한 녹빛이 녹빛이 올라오다가 빛감 햇볕 반응을 잘 받으면 햇볕 반응 잘하며 붉은색감으로 물이 들어줍니다. 직경 10cm 포트에 신겨져 이 붉은색 레종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랑미인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야 이 사랑미인은 아무리 봐도 연지곤지랑 너무 닮았어. 고양이 너무나 많이 닮았어. 그런데 미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쪽 부모가 양쪽 다 일 수도 있지만 미인 부모를 가지고 교비를 했나봐요. 직경 10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이 사랑미인 가격은 만원인데 유액이 여러분 유액이 예쁘다. 어머어머어머어머 너 어떻게 물들지 진짜 궁금하다. 저 하나 키우거든요. 하나 키우는데 이 녀석이 지금 이 사랑미인이 짤뚱하고 정말 너무 예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연지곤지랑 너무 비슷한 외모에 되게 설렘설렘하게 하네요. 얼굴 하나 지금 잘생긴 아가가 있고요. 이렇게 이두 이두랑 삼두 이렇게 군생이 있는 아가가 섞여있는데 오 진짜 갈등된다. 이렇게 예쁘죠. 얘도 어머 너 연지곤지라 진짜 딱 닮았다. 어떻게 다른지 꼭 키워보고 싶다. 사랑미인 가격은 여러분 만원이에요. 이 녀석은 진짜 제가 기존에 키웠던 애랑 느낌이 완전 달라. 키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걔는 살짝 살밥이 없고 군생인데 대신 살밥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살밥이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오니까 너무 예쁘네. 기대된다. 어떻게 물들지. 여기서 하나 다시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예쁘죠. 좀 작은 화분에다가 팍팍하게 심어서 한번 키워볼게요. 오클러스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빨간 다육이 예쁜 다육이 너무 많다. 얘는 근데 진짜 시뻘건스야. 완전 빨개. 얘 보면 놀라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갈 수가 있지? 오클러스 가격은 만원인데 이 포트는 여러분 7.5가 아니라 5.5 포트예요. 5.5 포트에 오클러스 가격은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부댁은 다부댁은 오클러스 너무 예쁘게 생겼대. 브로치 같이 생겼네. 예쁘죠. 색감이 생장점 주변에 녹빛과 진한 붉은색의 색대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상공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오클러스 보여드리는데 모양새가 얘도 굉장히 예쁘고 이 녀석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 지금 못 내려놓고 해서 이렇게 와우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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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같아 느낌이 5.5 풀분의 오클러스 가격 만원 레인보우 샬롯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8cm 포트에 신경전의 이 레인보우 샬롯 엄청 통통해요. 와 이렇게 통통해 세상에 꼭 그거 보는 것 같아. 주피터 와 진짜 통통하다. 사장님께서 이 얘기는 그렇게 통통하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얘는 이슬을 먹어도 이슬을 먹고도 이렇게 통통해지는 것 같다고 물을 따로 안 줬는데도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큰다고 칭찬 사랑받고 있는 레인보우 샬롯입니다. 가격은 8,000원인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오도동통 완전 완전 통통한 이런 외모를 갖고 있어요. 예쁘죠? 귀엽죠? 이 레인보우 샬롯은 여러분 8,000원인데 여러분께 보내드릴 레인보우 샬롯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 진짜로 너무 짱짱해. 여기 보면 이런 색감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올 건가 봐요. 레인보우 샬롯 마치 링고스타나 주피터를 보는 것 같은 진짜 그런 엽성 엽성이 대단하네. 여기 쌍두도 있다. 애기 하나 있는 거죠. 사실은 레인보우 샬롯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페오리퀸 1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이 페오리퀸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이 녀석의 가격대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 페오리퀸 직경 8cm 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저도 지금 여기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애기가 지금 제 거는 되게 비실비실한데 사장님은 너무 잘 키워놓으셨네. 직경 8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페오리퀸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페오리퀸이 뭔데 페오리퀸이 제가 이 얘기를 지난 봄 시즌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에도 가격대가 이랬어요. 이 페오리퀸은 지금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페오리퀸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